칫솔을 제대로 하면 구강 관리용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! OX! 오요!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? 제대로 한다고 하니까 굳이 치실이나 그런 것들은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사탕을 적게 자주 먹으면 충치의 의별이 되지 않는다! OX! OX!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? 그래도 자주 먹으니까 충치가 생길 것 같아요! 닭을 하고 물로 헹궈야 한다? 안 한다? 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